네, 작곡가 박인우 음악감독님과 함께합니다. 네, 버즈뷰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매번 속에서 직종이 달라지네요, 직종이. 오늘은 셰프 아니고 작곡가 음악감독으로서 그걸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새 뭐 음악감독으로 요새 한 일을 보면은 지난달에 5.18 기념, 4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를 하나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6월 초에 6월 11일 날 방영 예정인 또 북한 관련된 다큐를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MBC에서 방영이 될 예정이니까. 6월이 뭐 호국의 날. 네, 호국의 날. 그렇습니다. 사실 뭐 6월 달에 굳이 뭐 호국의 날을 맞아서 이제 뭐 북한 관련된 게 뭐 무슨 정치나 군사적인 게 아니고 그 북한의 이제 그 아픈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느낌하고는 호국과는 약간 좀 거리가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인류 휴머니즘과 좀 감동코드가 있는 그런 다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래서 저는 음악감독으로서 계속 뭐 다행히 일을 하고 있고요. 선생님은 요즘 뭐 앨범 준비하고 계시는 거 없으십니까? 앨범도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뭐 공연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뭐가 없잖아요. 자꾸. 되게 심심해요. 그래서 요새 새로운 트렌드가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 온라인 콘서트. 온라인 콘서트 하는데 그 과연 뭐 이렇게 뭐 그렇게. 그런데 사람들이. 인기가 좀 많으면 모르겠는데 또 워낙 안 열리다 보니까. 그런데 뭐 이제 그 공연에 굶주려 있는 또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은근히 온라인 콘서트가 유세는 또 하나의 트렌드처럼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황교수, 황 선생이 속한 정은밴드에서도. 지금 네,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유튜브로 라이브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그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동시 접속을 해서 채팅하고 이러면서 하니까. 은근히 공연 같고 분위기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몰래온 손님으로 한 번 놀러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저가 우리도 그걸로 하죠 그럼 뭐. 그래서 저희도 뭐 예전에 그 뭐 스트리밍 같은 거 한 번 했었잖아요. 그래서 좀 기술적인 화질이 그 지경이어서 그렇지. 기술적인 준비만 좀 되면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뭐 좀 그런 거에 대한 생각과 의지가 있으시면은. 약간 저기 3층에서 이제 기술 자문을 좀 받으셔가지고. 네, 가면 될 것 같아. 공연장을 요새 못 하시니까. 그런 데를 대관을 이제 관객 없이. 선생님 연주팀만 대관을 하신 다음에. 아, 그러면 되요. 카메라 걸어놓고 그냥 같이 노는. 그런 것도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네, 그래서 요 시국에 저희는 뭐 공연도 못하고 놀러 가지도 못하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잘 버텨내야 되겠죠. 기타 색깔이 이렇게 다 서프그린들만 와가지고. 그러니까 더 놀러 가는 느낌이 나. 저도 오늘 이거 이제 기분 날라고 그냥 이렇게 입고 나왔는데. 못 놀러 가니까. 네, 이거 참 놀러 가고 싶은 색깔인데요. 그렇습니다. 놀러 가고 싶은 색깔 서프그린과 함께하는 오늘의 기타는. 스쿼아유의 클래식 바이브 70 제규어입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저희가 2019년부터 쭉 했었죠. 클래식 바이브 시리즈의 뉴 라인업 해가지고. 클래식 바이브가 원래 거의 뭐 스트레시랑 텔레 위주로만 이제 나왔었는데. 다양한 악기들이 이제 많이 투입이 됐죠. 그중에 이제 특수 스펙들. 뭐 제규어, 재즈마스터, 머스탱 같은 모델들도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텔레 중에서도 특수 스펙들. 저희가 뭐 씬라인이라든가 이런 거. 70 텔레 커스텀이라든가 디럭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한번 쭉쭉 살펴봤는데. 지난 2019년도에 저희가 클래식 바이브를 하면서. 야, 얘네가 드디어 그래도 가격을 더 올리지 않고. 정, 딱 적당한 그 선에서 딱 맞춰놓고. 계속해서 이제 그 앞으로 가격 정책을 그렇게 굳힌 것 같다. 이게 반가운 소식인 것 같다. 저희가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 그거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점수 어떻게 받았었는지. 일단 제일 최근에 했던 거는 작년 12월에 했던 거네요. 머스탱이었어요. 이거 점수가 8.5, 8.0. 개성 넘치는 조랑말. 재료는 검소하지만 맛은 풍성하다. 이게 가격이 57만 9천 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70 텔레 커스텀 모델이. 야, 이건 선생님 지금까지 이런 스쿠이어는 없었다. 이것은 미펜인가 맥펜인가. 저는 알토란 텔레에서 9.5, 9.0이 나왔어요. 70 텔레. 이게 미쳤죠. 65만 9천 원. 그 다음에 70 텔레 디럭스가. 선생님은 쉬운 디럭스. 저는 통감자 텔레 이렇게 들었고요. 70 텔레 씬 라인이. 스틱 라인 선생님은. 저는 해쉬브라운 텔레. 통감자 말고 해쉬브라운. 막 꽉꽉. 그래서 9.0, 8.5. 소닉 블루 색상이었던 60 재즈 마스터 모델이. 선생님은 매력 마스터. 저는 서킷 트레이닝 이렇게 드렸어요. 9.0, 8.5. 그 다음에 이제 클래식 바이브 70 스트라토캐스터 험씽씽 모델이. 이게 작년 7월 했던 거였는데. 선생님은 퀄리티로 따라잡았습니다. 저는 험버컨은 업그레이드였습니다. 9.5, 9.5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클래식 바이브의 뉴 라인업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고. 여기 또 있네요. 70 스트라토캐스터는 선생님 비닐 바이브. 저는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그래서 9.0, 9.0. 어떻게 보면 지금 머스탱 이런 특수 스펙의 기타가 오히려 점수가 낮게 나온 걸 볼 수 있죠. 8.5, 8.0이 나왔는데. 오늘 또 약간 그런 특수 기타잖아요. 오늘 제규어니까.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점수가 나올지 기대를 해봅니다. 이게 되게 잘 만들었어요. 지금도 서킷이 원래 오리지널 서킷처럼 뭐 생략 없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규어의 그런 매력을 고스란히 좀 느낄 수 있는 모델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살펴볼게요. 정가가 87만 4천원에 20% 할인 적용된 가격이 69만 9천원이고요. 좀 싸다. 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되게 복잡하거든요 기타가. 네. 맞아요. 복잡한 서킷 막 이런 게 처음에 보면은 이거 뭐 뭐야? 조장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그게 다 들어간 거 치곤 네. 가격이 69만 9천원이면 뭐 괜찮죠. 전장 101.5cm 무게는 3.66kg 두 개는 40플러스 1mm 12프레트 이뚤레는 76mm입니다. 바디는 포플라 사용이 되어 있어요.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고요. 네 개는 메이플 시쉐임넥 빈티지 스타일의 헤드머신 네. 그리고 앞쪽으로 돌아와서 본넛의 42mm 너비 가지고 있고요. 지판 공룰 반지름은 9.5인치 241mm입니다. 그리고 지판에는 인디언 로럴 들어가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이게 짧죠. 굉장히 쇼스케일입니다. 24인치 610mm예요. 610. 그리고 프레시 내로우 톨 22프레트까지 들어가 있고요. 팬더 디자인도 알리고 싱글 코일 픽업이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원볼륨, 원톤, 투 썸휠, 볼륨톤, 투위 슬라이드, 리듬, 리드, 온오프 스위치, 톤서킷 스위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 봐야 좀 이해하기 쉽지 않으실 테니까 저희가 일단 사운드 들려드리면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브릿지는 6세드 빈티지 스타일의 논 락킹 플로팅 비브라토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펙을 쭉 살펴봤고 여기 나와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일단 레트로한 스타일을 지향을 했다고 하고요. 색깔이 여러 종류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빈티지 틴트 글로스 넥 피니쉬 니켈 플레이트 하드웨어. 이게 저희가 아까 빼먹고 말씀 안 드린 부분들이고요. 네, 고정도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스펙의 전부입니다. 자 그러면 서킷 설명 한번 해주시죠, 선생님. 이렇게 하면 리즘 서킷이고 이게 볼륨이 왜 톤입니다. 그렇습니다. 볼륨이 줄어들고 이렇게 안 드러나고 이렇게 하면 톤이 줄어들고 이렇게 안 드러나고 제가 풀볼륨으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듬 서킷을 올려놓으면 이제 밑에 있는 요 픽업 셀렉터들이 맞먹는 거죠. 안 하고도, 네. 전혀 작동을 하는 거. 전혀 작동을. 네, 요 보들보들한 소리. 이게 리듬 서킷의 사운드입니다. 네, 서프구인으로 듣는 서핑 사운드. 네. 자, 리드 서킷으로 옮기면 요게 이제 피커비즈컨 두 개 다 꺼져 있어요. 네. 앞에 거 올려볼게요. 여러분, 렉 쪽이 먹게 되는 거죠? 이게 볼륨이고 네, 톤이고요. 바꾸면 뒷피커비즈컨이 나오고 네, 브릿지가 열렸습니다. 또 볼륨 톤 역시 먹게 되고요. 내리면 베이스가 살아 있고요. 올리면 로우컷. 네. 내려놓을 거예요. 이렇게 두 개 다 들어오겠죠? 그럼 두 개 다 내리면 꺼집니다. 아예 꺼져버리죠. 네, 그렇습니다. 재밌네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제 로우컷까지 같이 올려놓으면 두 개의 픽업에 모두 영향을 미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픽업 온오프와 로우컷이 살짝 사운드의 그냥 톤을 그냥 약간 페이저 같은 느낌으로 쓰셔도 돼요. 마샬로 바꿔서 리듬 소킷부터 들어오겠습니다. 어우, 쨍쨍해. 아, 픽업 소리고요. 픽업. 앞뒤 다. 로우컷.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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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무슨 톤메이킹을 하나 해볼까요, 이걸로? 펜더에다 놓고. 리듬 소킷으로. 리듬 소킷으로 놓고, 두 개 다 올리고. 로우컷 빼고. 부оду. 끝. Cathy, 나의 allí. 왜요, 건물 소킷으로 놓고, 두 개, 여기가 뭐예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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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게 이렇습니다 네 이런 소리에요 뭔가 엄청 우리가 생각하는 스트레스 사운드는 텔레 사운드가 아닌 그 중간 영역의 묘한 포인트를 담당을 하고 있죠 마셜 게임도 한번 들어보죠 좋습니다 깨끗하네 자 그럼 반주 붙여서 들어볼게요 신나는 부기우기 리듬에 맞춰서 쳐보겠습니다 마셜 게임도 한번 들어볼게요 마셜 게임도 한번 들어볼게요 아우 신나는 연주 잘 들어봤습니다 재밌네요 자 이렇게 제규어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저는 사실 머스탱보다는 제규어 쪽이 조금 더 임팩트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텔레나 스트레스 중에 잘 나온 게 워낙 많습니다만 근데 이왕이면은 또 이렇게 한번 특수 스펙의 기타들 제규어, 재즈마스터, 머스탱 이런 쪽으로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뭔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 스트레스랑 텔레를 괜찮은 것 갖고 계시다면은 이런 식으로 특수 기타를 스쿼유 클래식 바이브 정도 선에서 서브 기타로 맞춰 놓으시면은 굉장히 다채로운 베리에이션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선생님부터 그럼 한줄평 드릴게요 음 원래 고양이가 물을 좀 싫어하죠? 네 네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물 좋아하는 고양이 아 그렇군요 아 물 좋은 고양이군요 아 물을 좋아해 시원해요 고양이가 네 아주 시컨한 고양이가 마치 서핑보드 위에 올라타 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는 물 좋아하는 고양이 알겠습니다 저는 속 시원한 재규어 가르쳐 드릴게요 속 시원한데요 뭔가 진짜 좀 후련한 느낌이 좀 있네요 그 서킷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구성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699,000원에 되게 다채로운 톤을 어쨌든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런 걸로 치면은 재즈마스터랑 이제 머스탱에 비해서 재규어가 하나 좀 장점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뭐 서킷을 변화시키고 톤을 다양하게 쓸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있는데 오늘은 아주 카멜레온 같은 매력을 잘 보여주는 그런 재규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참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잘 만들었어요 기타를 엄청 좋았습니다 화끈하게 자 몇 대 몇 99 네 잘 나왔어요 이거는 머스탱에 비해서 확실히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잘 나왔네요 자 오늘 재규어 9.0, 9.0이 나왔습니다 699,000원짜리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클래식5의 특수 모델들도 쭉 다 다뤄봤어요 그럼 다음에는 이제 또 조금씩 올라가 봐야 되겠죠 오늘 팬더만 4시간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팬더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팬더의 시리즈에 걸맞은 이렇게 점입 가격을 또 준비해 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스트로크스 밴드 스트로크스의 알버터 하몬드 주니어 시그니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맥펜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1429,000원으로 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3089,000원으로 올라갑니다 이거 뭐냐 패럴렛 유니버스 볼륨2 이게 평행 우주 시리즈죠 여기에 재즈 스트랩 이게 308,000원 이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여러분들이 못 보던 기타가 나올 거예요 옛날에 레리틸 시리즈 같은 그런 충격적인 이게 점입 가격이 아니고 점입 경가네요 네 네 번째 시간에는 가격이 오히려 조금 내려갑니다 이게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스트라토캐스터 리미티드 에디션이에요 이거 아메리칸 스탠다드 리미티드라고 하니까 좀 희한하긴 한데 희한하긴 한데 259,9,000원짜리 이렇게 오 괜찮네요 네 4대의 팬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맥펜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뭐 별풍선 같은 거 안 주나? 악기 사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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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즐티드로 쓰세요 악기 사는 가수꾼 눌러요 구독 꾹 좋아요 꾹 다음번에 음식 자 악기 사기 ela 도대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